OSEEN 체인 내 기자 백업으로 두기에는 아까웠던 자원이군 입대한다.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 KIO가 트레이드로 이영욱을 데려오며 그 자리를 외운다. 키오는 2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 1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키오가 투수 한 기주를 보내는 대신 이영욱을 받아오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출전 기회가 많지 않던 두 선수에게 새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좌투저타 외야수 이영욱은 올 시즌 6경기 출장에 그치며 4타수 무한타를 기록했다. 삼성은 올 시즌 김헌군과 박현민, 구자옥을 중심으로 외야진을 꾸렸다. 거기에 배영섭, 박하니 등이 백업으로 나서는 형국. 이영욱이 기회를 잡기 힘든 구조였다. 이영욱은 2008년 삼성에서 데뷔해 8시즌 통산 521경기 출장 타율 2할 4푼 놀이 OPS 0.670, 12홈런 103타점을 기록했다. 커리어 하이는 2010년. 당시 이영욱은 120경기에 나서 타율 2할 7푼 1위 4홈런 42타점 OPS 0.718을 기록한 바 있다. 이영욱의 진짜 가치는 타격이 아닌 수비와 주류에서 나온다. 2010 시즌에는 42도로를 기록했으며 2009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로를 기록했다. 언제든 나가면 뛸 수 있는 스타일이다. 상무 전역 부회는 발야고를 많이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 거기에 강한 어깨가 있어 쓰임새가 다양하다. 기어는 올 시즌 김호령의 역할을 이영욱에게 기대하고 있다. 기어는 올 시즌 최형우 로저 버나디나 이명기 로웨야진을 구축했다. 팀이 가장 잘 나갔을 때도 이 3명이 웨야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였다. 두산과 한국 시리즈에서도 손질은 없었다. 네 번째 웨야수는 단연 김호령이었다. 김호령은 98경기에 출장해 타율 이하 6분 7일을 기록했다. 비록 선발 출장은 19경기에 그쳤지만 144경기 중 절반 이상인 79경기에 교체로 나섰다. 포지션 경쟁자 버나디나조차 세계 최고의 수비다라고 엄지를 지켜들었을 정도. 김호령이 대수비로 투입되면 버나디나는 코너 웨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김호령은 올 시즌 종료 후 경찰 야구단 입대가 확정됐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키어의 올 시즌 다섯 번째 웨야수는 신종길이었다. 하지만 신종길은 올 시즌 64경기에서 타율 이하 4분 1위에 그쳤다. 거기에 수비 범위가 넓지 않아 중견수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영욱의 트레이드로 키어는 네 번째 웨야수 확보에 성공한 셈이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